아 이놈의 슬픔이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박는건 좋은데 거의 다 또 볶았어요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이거 또 지나치게 많이 박을 수 없는거지 안 박으면 또 떨어지고 그냥 아 그니까요 이거 때문에 그냥 쏙해있으니까 일단 실컷 뿌려보셔야 진짜 일러스트 느낌들어 정말 조용히 이번엔 잘 하셨다 아니 근데 아직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이 모양을 하긴 했는데 제 마음에 안타요 괜찮은데 그니까요 제 마음에 안사는게 좀 아쉬워요 그냥 이거 부족해 그러면